1번 문제부터 보시면 물질 X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에 탄소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 화합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어야 되니까 지금은 암모니아하고 염화나트륨은 제외를 해야겠죠. 구성 원소가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메테인은 C와 H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1번도 탈락이 되고 마지막으로 수액이 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세트산은 이름부터 산이죠. 얘가 산성이 되는 거고요. 설탕의 경우에는 세 가지 구성원소 탄소 화합물까지는 맞는데 설탕의 경우에 H플러스나 OH마이너스를 내놓으면서 산이나 염기로 작용하지 않으니까요. 액성은 중성이 되고 5번은 탈락.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동적 표현과 관련된 문제고 밀폐된 진공연기에 에탄올 액체를 넣었다고 되어 있죠. 보통의 경우에 밀폐된 진공연기에서 액체만 넣고 시작하게 되는데 혹시 초기 조건이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문제 처음 읽을 때 가장 집중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상황이죠. 밀폐된 진공연기에 액체를 넣었고 시간에 따른 기체의 양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요. T2일 때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고 이때 액체와 기체의 양에 대한 비율을 X라고 줬는데 동적 표현에 도달하고 나면 겉으로는 액체와 기체의 양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X가 유지되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은 기체의 양인 거니까 액체만 넣고 시작했으면 기체는 쭉 늘어나겠죠.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기체는 늘어나고 액체는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T2에서 동적 표현에 도달했다고 했으니까요. T2까지는 기체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 자리는 안 줘도 되는 자리인데 좋네요. 지금 동적 표현에 도달하고 나면 일정하게 기체의 양이 유지가 될 테니까 이 값은 혹시 다른 값으로 나왔을 때 B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아래쪽 기역번 보기부터 풀어보면 B가 A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죠. 지금 B가 A보다 큰 게 맞고요. 기역 맞는 보기가 됐고 T1일 때 증발속도와 응축속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증발속도, 응축속도 그래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간단하게만 작게 그려보면 우리가 증발속도는 온도가 일정할 때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고 응축속도는 처음에 진공용기였기 때문에 기체가 없죠. 그럼 응축속도도 0인 거고 쭉 기체이동도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따라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적평형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증발속도, 응축속도의 비율이 1인 건데 그 전까지는 증발속도에 비해서 응축속도가 작은 거니까 지금 T1 시점은 동적평형에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요. 분자가 작은 상황이 되고 1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기역, 니은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D급번 보기는 위쪽에서 정의했던 X와 비교하라는 건데 지금 T3 상황이면 동적평형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의 양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에요. 액체와 기체의 양이 지금 X였고 그럼 그 X로 유지가 될 테니까 D급번 보기는 틀린 보기야 되겠죠. 기역과 니은이 맞는 보기예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요소수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쭉 설명들이 나오고 아래쪽에서 오른 것 고르라고 되어 있었고요. 기역이 발열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연소반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발열반응이 맞죠? 우리가 대표적인 발열반응이 연소반응 그리고 중화반응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역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흡열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쭉 잘 읽어나갔으면 열을 흡수해서 니은번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라면 흡열반응이 맞습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D급번이 조금 귀찮았죠? 디젤 엔진에 요소수를 넣어주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이건 자력해석형 문제가 되는 게 앞부분에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생성된다는 게 있었어요. 대기오염물질이 질소산화물이었고 중간에 요소수가 반응을 통해서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암모니아가 이 질소산화물 위쪽에서 질소산화물을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했었는데 이 질소산화물을 질소기체로 변화시키면서 질소산화물을 없애준 거니까요. 대기오염물질을 없앤 거고 그러면 D급보기에 있는 것처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겠죠? 그냥 간단한 자료해석형 문제고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기형, 니은, 디그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처음에 원자 X의 전자배치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 원자, 이온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마찬가지로 처음에 집중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원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성 원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1S, 2S, 2P까지 채우고 3주기로 넘어와서 3S의 2개, 3P의 2개를 채운 거니까 3주기의 14주기에 해당하는 규소가 됩니다. 아래쪽은 전자배치를 보면 지금 3S에 있던 전자를 3P로 지금 들뜬 상태가 된 거죠. 규소에 지금 들뜬 상태가 되는 거고 전자배치의 원리 중에서는 싸움 원리를 지키지 않은 거죠. 순서대로 채웠어야 되는데 3S의 전자가 3P로 들뜬 상태가 됐네요. 기역번에 X는 14족 원소냐라고 물어봤는데 규소는 14족 원소가 맞죠. 3주기의 14족 원소고요. 가와 나가 모두 들뜬 상태의 전자배치냐라고 물어봤는데 3P의 경우에는 지금 자기양자수가 다른 3개의 오비탈이 있는데 전자를 채울 때 자기양자수에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래서 훈트의 규칙만 잘 지켜서 홀전자로 같은 스피누로 채웠으면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채우든 이렇게 채우든 전부 다 바닥 상태인 거죠. 모두 들뜬 상태의 전자배치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만 들뜬 상태의 전자배치가 되고요. 가는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가 됩니다. 디귿번 X가 바닥 상태에서 N 플러스 L은 4인 전자수가 3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위쪽 전자배치가 바닥 상태고요. N과 L값의 합이라고 했을 때는 1S는 1이 되고 2S는 2가 되고요. 2 플러스 0이죠. 2P는 2 플러스 1로 3이고 3S가 3이고요. 이 3P가 지금 N 플러스 L이 4인 거죠. 문제에서 N 플러스 L이 4인 전자수가 3이냐라고 물어봤는데 N 플러스 L이 4인 전자수는 2가 됩니다. 디귿도 틀린 보기. 기역번 보기가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 문항 보시면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기체 1몰의 부피를 24리터로 제시했고 화학반응식이 있고 기역이 빈칸으로 되어 있죠. 아래쪽에 보기에 한번 눈이 갔다 와도 되고요. 어쨌든 기역은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리 구해보면 화학반응식으로 완결했을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M은 잘 들어간 거고 CO3도 잘 들어갔고요. NA, NA 잘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OH-면 OH를 뺐다라고 생각해주면 여기서 H 하나, 여기서 H 하나가 남는 거니까 기체로 등장할 수 있는 건 H 두 개로 구성된 지금 H2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H2로 찾을 수 있고 기역 번복인 틀림보기가 됐네요. 실험 과정을 보면 이렇게 Y자 간에 금속을 넣었는데 금속은 Wg을 넣었다고 되어 있고요. M의 경우에는 Wg 넣은 상태에서 다른 한쪽에 충분한 양을 넣고 M을 모두 반응시켰을 때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자량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만 답변해보면 기역은 틀림보기가 되고요. 니은 번 나에서 반응 후 용액이 염기성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성물 쪽에 OH-가 있어요. OH-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염기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 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 번은 A, V, W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 금속 M이 모두 반응했죠.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한 거고 Wg인데 원자량이 A이기 때문에 반응한 M의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에 해당하는 A로 나눠주면 이게 반응한 금속 M의 몰수가 되고요. 그때 수도기체의 경우에는 개수를 고려하면 1대 1이기 때문에 이게 생성된 수도기체의 몰수이기도 해요. 생성된 수도기체의 경우에는 지금 부피를 줬죠. 우리가 항상 몰수를 구하는 기본은 어떤 양이 주어졌을 때 1몰의 양으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은 질량은 그래서 1몰의 질량 원자량으로 나눠준 거고 부피의 경우에는 위쪽에 1몰의 부피를 24리터라고 줬으니까요. 주어진 부피를 24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그게 몰수가 될 테고요. 지금은 개수가 1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면 되죠. 금속 M이 반응한 몰수만큼 생성된 수도기체의 몰수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A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A로 정리해주면 V분의 24W 형태가 되죠. ㄷ번 맞는 보기가 됐고 ㄴ, ㄷ번 맞는 보기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 문제 보시면 이주기 원소 X부터 Z와 수소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COF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 모두 옥택규칙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옥택규칙을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요. 지금 X의 경우에는 C로 들어가야겠죠. 4개의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고 X를 C라고 했을 때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건 F, 17쪽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중 결합은 지금 O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대응이 잘 되는 상황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전기음성도 일단 전기음성도의 경우에는 F가 전체 원자 중에도 1등이죠. 그 다음이 O가 되고 C가 돼요. 사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F, O, C의 순서로 전기음성도가 작아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워낙에 전기음성도는 유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도 암기하셔야 돼요. F는 4.0이 되고 산소는 3.5 C의 경우에는 2.5가 됩니다. Z, Y, X의 순서인 거니까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분자의 쌍자 모멘트 가가 나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의 경우에는 SN4 기반 정사면체 구조가 되죠. 쌍자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이미 틀렸네요. 가가 클 수가 없는 게 쌍자 모멘트가 0인 거고 C와 F2 구조는 SN3 기반의 삼각형 평면 삼각형 구조인 건데 당연히 삼각형의 세 곳이 다 다른 거니까요. 쌍자 모멘트가 존재하는 상황이 되고 쌍자 모멘트가 0보다 큰 겁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니은 틀린 보기 디귿번 나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려면 같은 원자간 결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어디에도 같은 원자간 결합이 없기 때문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없는 겁니다. 기억번 보기와 맞는 보기죠.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 문항 보시면 사랑하는 반응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간단히 물어보는 것들만 또 답변해주면 되겠네요. 가에서 O2가 환원제냐고 물어봤는데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하면서 남을 환원시킨 물질이죠. O2는 산화수를 매겨오면 산화수가 O2 0에서 시작해서 생성물 쪽에는 지금 마이너스 2 산소의 산화수를 매겼을 때 0에서 둘 다 마이너스 2로요. 물론 여기는 산소의 우선순위가 있고 이쪽은 H에 플러스 1을 주면 산소의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O2에서 시작해서 산소는 산화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분명히 환원을 한 거고요. 자신이 환원했다면 환원제가 아니라 산화제로 작용한 거죠.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산화제로 작용한 거고요. 나에서 망간의 산화수가 감소했냐고 물어봤는데 잠시만요. 망간의 산화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MnO4 마이너스는 산소의 마이너스 1을 두면 플러스 7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Mn의 경우에는 혼자 있으니까 그대로 플러스 2를 써주면 되죠.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감소한 게 맞습니다. 환원 반응을 진행했고요. 니은 번 맞는 보기. 디귿 번은 A와 B 개수를 3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미 두 개의 산화수가 나왔으니까 남은 것들만 산화수 맞춰보면 SN의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2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4인 상태고요. 이쪽으로 2만큼 증가했고 망간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5만큼 감소한 상황이고요. 이때 이미 개수가 매겨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시작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시작을 해도 돼요. 지금 H가 16개인데 맞춰져 있고 산소가 8개라고 했을 때는 산소 8개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2죠. 여기에 2가 붙으면서 환원 반응을 지금 5 감소하는 게 망간은 2개가 움직였기 때문에 10전자 반응입니다. 10전자 반응이 똑같이 되기 위해선 SN의 경우에는 2 증가하는 게 5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5개라면 A에 5가 붙으면서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가 3이냐라고 물어봤지만 A 플러스 B는 지금 7이 되는 거죠. 디귿 번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시간 여유가 돼서 검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산화수로 맞췄잖아요. 산화수로 맞추지 않고 전화균형을 확인해봐도 되는 거죠. 전화균형으로 한번 산화수 없이도 풀어보면 만약에 지우고 해볼게요. 디귿 번 검산을 위해서 어떤 방식의 풀의도 괜찮냐면 8을 찾았을 때요. H가 16개인 거고 산소가 8개인 거니까 8개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E를 붙였겠죠. E를 붙인 상황에서 B는 E라고 찾은 거고 그럼 양쪽에 전화균형이 맞아야 되니까요. 왼쪽에 전화는 2A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6이 있으니까 플러스 14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 전화의 경우에는 4A가 있고요. 이쪽에 플러스 4가 있습니다. 넘겨주면 2A는 10이 되는 거니까 A가 5가 되죠. A가 5로 이렇게 나오면서 수업 중 강조했지만 산화하는 반응식은요. 이렇게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전자의 이동 그리고 전화균형까지 3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라서 셋 중에 어떤 걸로 시작해도 관계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화균형으로 검산도 되는 상황이죠. 니은 번 보기와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 문항 보시면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각각 HCN과 NH3, CH2O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공유전자 쌍, 비공유전자 쌍으로 구별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HCN, NH3, CH2O의 경우에는 워낙에 익숙한 분자이기 때문에요. 머릿속으로 분자 구조가 떠오르는 게 좋아요. 근데 한 번에 잘 안 되시면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하겠죠. HCN의 경우에는 H는 C와 단일결합이고요. N과는 삼중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테고 NH3의 경우에는 N의 H가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테고요. CH2O의 경우에는 C에 O가 붙고 H는 단일결합으로 붙으면서 이런 구조들이 생각나면 되고 지금 공유, 비공유를 써보면 공유는 보통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세주시면 돼요. 중심원자에 있는 결합수가 공유전자쌍 수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원자가 하나일 때는 중심원자의 결합수를 세는 느낌으로 세주시면 되고 공유는 지금 4쌍인 거고요. 비공유전자쌍의 경우에는 탄소나 수소에는 없는 거죠. 질소에는 하나가 있는 거고 산소에는 2쌍이 있는 거고 플로린을 비롯한 17쪽에 할로겐에는 3쌍이 있는 거죠. 지금 질소가 있으니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공유는 3개가 있는 거고 질소를 기준으로 세주시면 돼요. 비공유의 경우에는 질소의 한 쌍이 마찬가지로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공유는 중심의 탄소를 기준으로 결합이 4개죠. 4쌍이 있는 거고 비공유의 경우에는 산소의 지금 2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비공유전자쌍이 2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비공유전자쌍 분모를 놓고 봤을 때 2배가 되는 건 2가 되는 거네요. 지금 2b가 2인 거죠. 즉, b가 1인 거고 2b는 2인 상태에서 2가 될 수 있는 건 CH2O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는 공유전자쌍 이 둘에서 찾아야 되는데 공유전자쌍이 하나 차이 나는 거죠. 3과 4인 거니까요. a가 3이 되면서 이쪽이 3 이쪽이 4가 돼야 되고 공유전자쌍이 3인 게 암모니아 NH3인 거니까 여기에 NH3 여기에는 HCN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좀 익숙해지시면 실전에서는 이 정도는 안 그려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교제에서 정리했던 그 분자들 교제에 정리된 분자들 정도는 어느 정도 구조가 머릿속에 있는 게 좋습니다. 다가 HCN이냐고 물어봤는데 다는 HCN이 아니죠. 틀린 보기가 됐고요. a가 3 b가 1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4가 맞습니다. 니은 번은 맞는 보기. 결합각을 가와 나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서 180도가 되는 거죠. SN2기반 180도가 되는 거고요. 가에서 암모니아는 지금 비교할 상이 있기 때문에요. 결합각이 SN4 109.5도보다 좁아져서 실제로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107도가 되죠. 그래서 180도하고 107도 정도인 거니까요.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나가 큰 겁니다.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 번 보기하면 맞는 보기죠.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 문제 보시면 동위원소가 보통은 중킬로도 조금 따다롭게 출제가 되는데 동위원소 문제가 지금 2페이지에 출제가 되면서 간단히 출제가 됐어요. 동위원소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금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일단 B에 동위원소가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10자리와 1자리가 주어져 있고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동일하게 줬고요. 존재 비율을 20과 80으로 줬으니까 1대 4로 존재하는 거고 평균 원자량의 경우에는 1대 4 내분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11자리가 80%로 4배로 많은 거니까요. 11쪽에 가까워야 되죠. 머릿속으로는 10과 11 사이에 1대 4 내분점이 돼 이쪽으로 4 이쪽으로 1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수학적인 계산은 조금 연습을 하면 빨라지겠죠. 이 자리는 10.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 10.8로 존재하는 거고 플로우링 같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동위원소 없이 한 종류의 원자로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번에 분자량이 다른 BF3가 두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플로우링이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요. F3개를 조합한다라고 해도 F만을 가지고는 분자량에 기여하는 정도가 하나로 고정이겠죠. F는 한 종류밖에 없는 거고요. B는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BF3는 두 가지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B의 평균 원자량이 10.8이다? 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구해놨었는데요. 관련돼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냥 간단히 평균 원자량만 물었네요.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마지막으로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우리가 보통 단위 질량당 양성자수 또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이런 식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동일 질량에 들어있는 어떤 구성 입자를 물어봤을 땐요. 우리가 이건 보통 원자수로 많이 세는데 원자수를 물어봤을 때는 원자가 들어있는 게 분자잖아요. 그래서 분자수를 세고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죠. 거의 똑같은 풀이가 이제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땐요. 바로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원자수를 생각해보고 이 원자수에 원자당 양성자수 중성자라면 원자당 중성자수 이런 것들을 곱해가면서 풀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면 일단 1g당 원자수를 생각해보고요. 그런데 원자수를 구하고 나면 둘 다 같은 원자 번호를 갖는 분소이기 때문에요. 원자 1개당 양성자수가 5개로 똑같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양성자수를 비교하라고 했지만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원자수를 비교하면 돼요. 어차피 양성자수를 구하기 위해서 원자수를 곱해서 둘 다 분자 분모 5배를 해줄 겁니다. 그럼 1g에 들어있는 즉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수업 중 자주 강조했듯이 가벼운 게 많다. 이렇게 같은 질량에서 비교할 때는요. 동일 질량이라면 가벼운 게 많다가 기본이에요. 지금은 원자수를 묻고 있는 거니까 양성자수를 제가 원자수로 바꿔서 해석을 했죠. 그러면 그냥 원자량 가벼운 게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10자리하고 11자리 원자량이 10과 11이기 때문에요. 가벼운 분자 쪽이 원자수가 많은 거고 자연스럽게 5를 곱한 양성자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분자 쪽이 큰 거니까요. 계산 없이 맞았다고 해주셔야 돼요. 기역, 리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0번 문항 보시면 그림 가와 다가 HCL, NOH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KW값 25도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냥 암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도씨 기준으로 KW, H+, OH-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거고요. 제시된 자료를 보면 염산 수행액인 건데 10ml 기준으로 POH가 10이에요. 산을 녹인 거니까 pH, 수소이온농도로 접근해야 되고요. POH가 10이라면 pH는 2가 되죠. pH가 2라는 건 수소이온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 몰롱도라는 겁니다.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롱도 상황인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은 pH가 13이에요. 그러면 수소이온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3승인 거고요. KW를 고려하면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승 OH-의 농도는 NOH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요. NOH가 10의 마이너스 1승인 거죠. 물론 pH에서 POH로 넘어가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산은 수소이온농도 염기는 수산화이온농도를 구하게 되면 초기에 녹인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기억번에 가에서 H3O플러스의 농도 우리가 뭐 H플러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물속에서는 H3O플러스로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구했듯이 10의 마이너스 2승 몰롱도인 거니까요. 0.01 몰롱도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 번 나에 들어있는 OH-의 양이 0.003몰이냐 0.003몰 이게 3미리몰이냐 이렇게 묻는 거고요. 우리가 밀리몰 단위도 편하게 쓰면 좋다고 했죠. 10의 마이너스 1승 몰롱도가 0.1몰롱도인 거니까요. 몰롱도와 밀리리터를 곱하면 그대로 밀리몰이 나오죠. 곱해주면 3미리몰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가에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든 HCL 수행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10ml인 건데 100ml로 바꿔주면 부피가 10배가 되는 거죠. 부피가 10배가 되면 농도는 10분의 1로 줄 테니까요. 10의 마이너스 2승에서 10분의 1로 줄었다면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가 되겠죠. 얘가 100ml 부피가 10배면 농도는 10분의 1이고요. 수소 이온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pH는 4가 아니라 3으로 바뀌게 됩니다. ㄷ번 틀린 보기 ㄱ과 ㄴ이 맞는 보기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 보시면 이주기 원자 A에서 D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돼 있어요. 원자과 전자를 표현하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이 되는 거고요. 그대로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게 A는 원자과 전자가 1개인 거니까 이주기의 1족 리튬이 될 테고요. 5개인 거니까 이주기 15족 질소가 되고요. 6개는 산소가 되고 7개는 플로린이 됩니다. 물어보는 것들 답변해 보면 ㄱ번에 A 고체가 전기전수성이 있는 거냐 지금 Li 고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금속이죠. 금속은 전기전수성이 있죠. 금속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수성이 있습니다. BD3 BD3면 NF3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는 거냐 N과 F 중에서 전기음성도는 F가 큰 거죠. 전체 원자 중에서도 1등이에요. N과 F가 결합한다면 전기음성도가 큰 F쪽에 부분적인 음전화 N쪽에 즉 B쪽에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는 게 맞습니다. ㄷ번 분자당 공유전자쌍의 수 B2 D2가 됐으면 N2 F2고요. C2 D2라고 했을 때는 O2 F2가 되는 거고요. 공유전자쌍의 수는 결합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좋죠. F는 중심에 올 수는 없으니까요. 양쪽에 F원자가 들어가면서 단일결합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미 결합을 하나 했으니까 산소와 산사이에는 단일결합 그래서 결합이 총 3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양쪽에 F가 들어가고 나면 N과 N 사이는 N은 결합을 3개 해야 되니까 이중결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가 잘 맞게 들어간 거고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리게 되는데 F와 단일결합을 하고 산소는 결합을 2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합수가 3개인 거고 N2, F2는 F와 이렇게 단일결합을 시키고 나면 N은 결합을 3개 해야 되니까 2개 결합하면서 결합수가 4개 공유전자쌍의 수가 4인 건데 익숙해지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만 시간 절약이 됩니다. ㄷ번 보기도 맞는 보기 ㄱ, ㄴ, ㄷ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연결서 12번 문제 보시면 이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X에서 Z가 모두 옥택규칙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옥택규칙을 만족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바로 범위를 좁혀야 돼요. 그대로 계시지 말고 이 옥택규칙 만족 조건은 C, N, O, F 중에 골라야 되는 거고요. 이 중에 C는 중심 원자로 들어가게 되고 F는 주위 원자로만 들어가고 N과 O는 중심이나 주위에 다 들어갈 수 있죠. 나중에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것들은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데 지금 C, N, O, F를 활용해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XY2, ZX2의 형태예요. 그럼 C를 중심 원자로 붙었다고 했을 때는 CO2가 생각나는 거죠. 뭐 N은 결합을 3개 해야 되는 거니까 2개 붙일 수가 없고 C예요. F는 4개 붙어야 되니까요. CO2 정도가 생각나고 N을 중심 원자로 했을 때는 NF3가 있는 거죠. O를 중심 원자로 했을 때 OF2가 가능한 형태인 거니까 지금 XY2, ZX2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건 CO2, OF2 정도가 바로 생각이 나야 되고요. CO2하고 OF2를 놓고 봤을 때 공유 비공유전자 쌍수에 대한 비율인 건데 비공유전자 쌍수가 많아지는 쪽이 F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심증을 가지고 대응을 시켜 나가겠죠. 얘가 만약에 OF2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는 진짜 머릿속으로 돼야 돼요. O에 F 두 개가 결합했으니까 결합수는 두 개인 거고요. 항상 중심 원자의 결합수를 생각해보면 중심 원자가 하나일 땐 편합니다. 비공유전자 쌍은 F에 3개, 즉 2개면 6개에 O에 2개까지 해주면 8개가 되면서 4분의 1 잘 맞게 들어간 거고 X가 O인 상태에서요. O2인 거니까 얘는 CO2 물론 이런 형태가 CO2하고 OF2 정도밖에 없고 지금 CO2라고 했을 때는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죠. 중심 원자 C에 결합은 4개 붙어있는 상태에서 산소가 2개인 거니까 산소 하나당 비공유전자 쌍 2쌍 산소가 2개면 비공유전자 쌍이 4쌍이 되면서요. 지금 잘 맞는 걸 보고 심증으로 이게 아닐까 했던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화학식만 봐도 그냥 뭐 COF2 바로 생각났을 거예요. 워낙에 좀 익숙한 형태인 거니까요. 얘는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을 대입하면 COF2 형태가 되는 거고 COF2도 중심에 C가 있고 O와 F가 붙어있죠. 중심에 C가 결합이 4개이기 때문에 공유전자 쌍의 수는 그냥 중심 원자가 하나일 때는 중심 원자의 결합수 처럼 생각해주시면 되고 비공유전자 쌍은 F에 3개씩 2개 O에 2개가 있으니까 총 8개가 되면서 A의 경우에는 8분의 4이자 2분의 1이 됩니다. 가에는 다중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실전에서는 안 그렸겠지만 지금은 확인 차원에서 제가 이제 다 그려볼게요. OF2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CO2는 이렇게 들어가고 COF2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그려지게 되고요. 이때 OF2를 묻고 있으니까요. 다중결합은 사실 OF2, 가를 제외하고는 다 있었는데 가에 다중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됐습니다. 니은 번에 A가 2분의 1인 거냐 8분의 4이자 2분의 1이 맞죠. 니은 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 번 공유전자 쌍의 수 결합수를 얘기하는 건데 가가 나의 두 배인 거냐 지금 분자에 써놨는데요. 가가 나의 두 배가 아니라 나가 가의 두 배네요.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네요. 니은 번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 문항 보시면 A수액에 관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A의 화학식량이 40이라고 되어 있네요. A를 4g을 모두 물에 녹여서 X몰농도에 A수액 100ml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화학식량이 40이기 때문에요. 4g이면 0.1몰이고 0.1몰을 0.1L에 녹인 거죠. 몰수를 0.1L로 나눠주면 1몰농도이기 때문에요. X를 일단 1이라고 먼저 구한 거고요. 1몰농도에 A수액 25ml의 물을 넣어서 Y몰농도에 A수액 200ml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피가 25에서 200이면 8배가 된 거고요. 지금 8배의 물을 넣어서 부피를 늘린 거죠. 희석 과정에서 부피가 8배가 되면 농도는 8분의 1로 줄겠죠. Y는 8분의 1이 되는 거고 X몰농도 A수액 50ml와 X는 1이고요. Y몰농도 8분의 1인 거고 Vml를 혼합하고 물을 넣어서 0.3몰농도 A수액 200ml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중간에 혼합하고 물을 넣었는데요. 물을 넣어도 용질에 해당하는 A의 양은 바뀌지 않는 거니까요. A는 이렇게 둘을 혼합했을 때 정해진 거고 지금 0.3몰농도에 200ml면 둘을 곱해주면 60ml이 되는 거고요. 1몰농도에 50ml면 50ml 그러면 뒤쪽에서 10ml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8분의 1몰농도라고 했을 때는 곱해서 10ml이 나오기 위해선 V자리에 80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어보는 것들을 다 찾았고 사실은 각각을 찾았을 때는요. X가 1이 되고 Y가 8분의 1이 되고 V가 80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구했어도 되죠. 굳이 중간에 Y를 구하지 않았어도요. Y몰농도하고 V를 곱해서 Y, V를 그냥 10이라고 해서요. X에 1대입한 상태에서 분자에 10을 대입했어도 됩니다. 지금 풀어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X, Y, V가 순차적으로 구해지기 때문에요. 직접 구했는데 실전에서 아래쪽에 구하라는 게 먼저 보였을 때 X분의 Y가 아니라 Y 곱하기 V 형태로 봤으면 조금 더 편한 풀이가 되긴 했을 거예요. 어쨌든 답은 계산해주면 10이 나오는군요.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 문항을 보시면 원자 A부터 2의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A에서 2의 원자 번호가 각각 7, 8, 9, 11, 12 중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원자 번호가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원자와 대응을 한번 시켜보면 7번은 질소가 되겠죠. 8번은 산소가 되고요. 9번 플로린, 11번 나트륨이 되고 12번 마그네슘이 됩니다. 원자 반지름과 대응을 시키라는 건데 머릿속으로는 있는 거죠. 지금 NOF는 오른쪽, 이쪽 2주계 오른쪽에 있고요. 3주계로 내려와서 왼쪽에 Na, Mg가 있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 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요.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게 Na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오른쪽 위로 가면서 작아지는 거죠. Mg가 있고요. NOF 순서대로 이런 방식으로 2주계 있을 테고요. 이 중에 제일 큰 건 왼쪽에 있는 N이 되는 거고 OF가 되면서 가장 작은 건 A가 됩니다. 원자 번호가 B와 A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8번, 9번의 순서인 거니까요. A가 큰 거예요. 기역번 틀림보기가 됐고 니은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 액전화 D와 E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 액전화는 우리가 3개를 기억해야 되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다. 같은 족, 위아래 비교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게 크다. 주기를 바꿀 때는 급격히 감소한다. 뭐 이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요. D와 E를 비교한다고 했을 땐 같은 주기에서의 마그네슘, 나트륨 비교인 거니까 주기율 표상 오른쪽에 있는 마그네슘, D가 큰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J, 이온화 에너지를 B와 C, O와 N에서 비교하라고 한 건데 N과 O는 예외죠. 어디에서 예외이냐면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입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N과 O에서 예외가 되면서 우리가 예외라는 건 주기율 표상에서 왼쪽에 있는 애가 이온화 에너지 큰 걸 얘기하는 건데 1차에서는 N과 O가 예외가 맞는데 2차는 둘이 예외가 아니죠. 1차에서 N과 O의 예외가 O와 F로 밀려나요. 그래서 한 칸 뒤에 있는 O와 F에서 예외가 되면서 2차 이온화 에너지는 O가 커지는 거고요. N과 O는 더 이상 예외 자리가 아닌 거니까 부등호가 잘 맞게 들어간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산소가 커야 된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5번 문항 보시면 화합물 AB와 CD를 화합결환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요. 양이온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네요. 양이온 반지름이 AM 플러스가 C2 플러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AM 플러스하고 C2 플러스를 비교하고 있는데 일단 C2 플러스 D2 마이너스는 결정이 됐네요. 두 번째 껍질까지 가지면서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면서 이과 양이온인 거니까 3주기에 있던 Mg2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과 음이온으로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려면 2주기에 산소가 됩니다. 지금 A의 경우에는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등전자이온이에요. 등전자이온에서 이렇게 양이온이 되면서도 원자 이온 반지름이 크려면 등전자이온은 핵전화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큰 거기 때문에 마그네슘 12본보다 핵전화가 작은 즉 원자 번호가 작은 N은 지금 양이온으로 Na 플러스 밖에 없겠네요. Na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N은 1인 거고요. N이 1이라면 이쪽도 일가 음이온인 거니까 2주기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면서 1가 음이온이 되려면 2주기의 17쪽 플로린이 되겠죠. 이렇게 대응이 쉽게 되고 CD가 전기전수성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CD는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액체 상태 또는 수액 상태에서는 전기전수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수성이 없죠. 액체는 전기전수성이 있는 게 맞고요. N은 1이다. N1 잘 들어봤고 음이온의 반지름을 물어봤는데 음이온끼리도 등전자이온이기 때문에요. 핵전화 작은 게 큰 거죠. 8번이 되고 9번이 되면서 핵전화 작은 쪽이 8번 D2-쪽이기 때문에 D2-쪽이 음이온 반지름이 커야 됩니다. D2-쪽은 틀린 보기 기역과 니은이 맞는 보기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 문항 보시면 아세트산의 적정 실험인 거고요. 0.1몰농도의 NAOH 수액을 준비해서 뷰렛에 넣은 다음에 꼭지를 잠시 열었다 닫고 처음 눈금을 읽는다. 그 꼭지 아래쪽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요. 잠깐 열었다 닫은 거고요. 피펫을 이용해서 아세트산 10ml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피탈레인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렸고요. 이 꼭지를 열어서 NOH를 가하면서 잘 흔들어줬고 중화점까지 뷰렛으로 흘려보내줬고 나중 눈금을 읽었습니다. 뷰렛을 통해서 처음 눈금과 나중 눈금의 차이를 보면 부피가 나올 텐데요. 지금 20ml가 들어갔고요. 뷰렛에 들어있던 NOH 표준 용액이 0.1mol 농도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0.1mol 농도를 곱해주면 NOH는 2mm이 들어간 거고 NOH가 2mm이 들어갔다는 건 아세트산도 2mm이 있었다는 거예요. 10ml에 2mm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ml는 밀리몰 단위랑 맞춰주면 그대로 농도가 되죠. 우리가 중화적정의 목표였던 이 아세트산 수액의 농도는 0.2mol 농도 수액이 됩니다. 목표도 달성을 한 거죠. 0.2mol 농도 상 물어보는 것들 답변을 해볼게요. 사실 괄호 안에 물의 자동이온화 무시 조건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서 필요한 조건은 아닌데 지금 들어갔고요. 기억번 다에서 삼각플라스크 용액의 pH가 증가하는 거냐 지금 삼각플라스크에는 아세트산이 들어 있으면서요. 처음에 pH가 중성보다 낮은 쪽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NOH를 넣어가면서 중화 반응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요. 점점 염기성 쪽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pH가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아세트산이 있을 때와 비교해서 수소연 농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적정 과정에서요. 수소연 농도가 줄어들면서 pH는 증가하는 거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에 A는 0.2죠.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번 다에서 생성된 H2O의 양 H2O는 아세트산과 NOH가 1대1로 반응하면서요. 지금 2mm 반응했죠. 2mm 반응을 통해서 물을 2mm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거고요. 둘이 2mm 반응하면 물도 2mm이 나올 거예요. 2mm인 거니까요. 몰수로는 0.00이 몰이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마지막 페이지가 남았는데요. 칠판이 계속 지저분하니까요. 칠판 한번 지우고 마지막 페이지 4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4페이지에 17번부터 20번까지 남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번, 19번, 20번이 좀 까다로운 문제였고 18번 제외하고 17번이 화학신양과 몰파트에서 나왔고요. 나머지 19번, 20번이 전형적인 킬러 문항이죠. 19번이 양적관계, 20번이 중화반응 문제가 출제됐어요. 차분히 같이 한번 풀어보면 17번은 화학신양과 몰파트, 아보가드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용기 가완화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A의 원자량과 B의 원자량이 7대 8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A가 질소, B가 산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용기 가완화에 혼합기체 상황이 주어져 있고요. 기체의 질량, A원자수와 B원자수의 비율이 주어져 있고 A, B의 양이 제시되어 있죠. 지금 이것도 비율, 이것도 비율이 제시되어 있는 거고 처음 시작은 아마 여기서 시작을 했을 테고요. A원자수분의 B원자수가 지금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를 너무 편하게 해주신 게 지금 3대 2인데 적혀있는 그대로 지금 A가 3개, B가 2개였기 때문에요. 뭐 그대로 그냥 하나하나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았을 것 같고 혹시 다음에는 그런 숫자가 바로 안 보이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 이렇게 분수 형태로 자료가 주어지면 내분을 통해서 찾는 게 일반적이죠. 지금 A와 B에 대해서는 A원자수분의 B원자수가 1이내가 있는 거고요. 얘는 A원자수분의 B원자수가 2분의 1이내가 있는데 둘이 혼합됐을 때 그 비율이 3분의 2로 중간값으로 들어간 거예요. 1은 6분의 6이고 얘를 6분의 3이라고 했을 때 6분의 4가 들어간 거니까 6분의 6과 6분의 4, 6분의 3이라면 간격이 지금 2대 1인 상황이고 내분은 항상 분모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고 식을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2대 1이라면 반대로 1대 2의 비율로 A원자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A원자수가 1대 2가 되려면 얘를 하나라고 했을 때 1대 2가 돼야 되니까 A2B도 하나가 들어가야지만 A원자에 대한 1대 2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둘의 사이값으로 들어갔고 이 값이 2대 1이라면 얘가 2배로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2분의 1짜리가 2배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2배로 들어가는 게 또 개수가 갑자기 2배 돼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분모에 들어가는 A원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지금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1일 때 여기를 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보자마자 지금 A색의 B두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한 풀이었고 아래쪽에는 A원자수분의 B원자수가 지금 6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추가로 AB의 양이 5N과 4N이라고 제시되어 있었으니까 AB를 먼저 채우고 들어갈게요. 지금 5대 4의 비율이었으니까요. 여긴 1개라고 뒀을 때는 여기는 0.8개가 되는 거고 0.8개라고 했을 때는 A원자수가 그럼 0.8 6이 되려면 B원자수는 4.8이 돼야 되고요. B가 지금 4.8이 되려면 0.8밖에 없으니까 뒤에서 4가 나와야 돼요. 뒤에서 4가 나오려면 여기에 2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와 나에 대해서 각각의 혼합기체의 몰수비 정도는 구한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 중에서 이미 기역과 니은이 해결이 됐네요. 기역에서 가에서 기체 분자수 AB와 A2B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같은 상황이고요. 니은번 가에서 A2B의 양 나에서 122의 양 지금 1대 2의 비율이냐라고 물어봤는데 1대 2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B의 원자량과 C의 원자량 원자량을 찾아줘야 되는데 위쪽에 제시된 자료로 A원자량 B원자량은 있었고요. 아직 안 쓰고 있는 자료가 질량 자료죠. 이걸 풀어주면 될 것 같고 A의 원자량을 7이라고 뒀을 때 B의 원자량이 8인 거니까 질량으로는 AB는 15가 되고요. 7과 8을 대입해주면 14과 8, 22인 거고 이것도 1인 거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37이 되네요. 저는 37일 때 56으로 해서 숫자를 맞춰주려고 했는데 숫자를 계속 편하게 주셨네요. 여기가 37인 거니까 아래쪽은 그대로 더해서 56이 나오면 됩니다. A의 7, B의 8을 넣고 15를 기준으로 다시 0.8배를 해줬다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위에서 5분의 4배가 들어있으니까 15도 그대로 5분의 4에 해당하는 12가 들어있는 거죠. AB는 12가 되고요. 그럼 56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이 44가 나와야 되고 44가 나오기 위해서는 2개가 44인 거니까 하나는 22가 나와야 되죠. 근데 B를 우리가 원자량 8로 두고 있으니까 CB2가 22가 되려면 8 두 개짜리는 16이죠. 22가 되기 위해서는 C가 6이면 됩니다. B의 원자량분에 C의 원자량 4분의 3이냐라고 물어봤는데 8분의 6이면 4분의 3 디귿 잘 맞는 보기가 되고요. 지금은 그냥 계산이 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지만 보통 디귿 번 보기는 B의 원자량을 우리가 8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디귿 번 보기가 맞기 위해서는 C의 원자량이 6이면 되죠. B의 원자량을 8로 두고 그냥 일단 C의 원자량을 6으로 둔 다음에 계산을 해서 이게 37대 56이 잘 맞게 나오는지 그래서 디귿 번 보기는 보통 대입을 해서 그냥 확인만 하는 이렇게 선제를 대입하는 형태도 문제풀이가 좀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비슷했지만 대입하는 것도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고 기역, 리언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18번 문항 보시면 2, 3주기의 발악 상태 X부터 Z에 대해서 전자배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홀전자 수의 합이 6이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수 P오비탈수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비탈수의 비율을 줄 때가 있고요. 아니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해서 전자수의 비율을 줄 때가 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좀 의미 있는 숫자값들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지금은 암기가 조금 안 돼있다고 하더라도요. 머릿속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다고 했었냐면 1S가 있고 2S, 2P가 있고 3S, 3P가 있는 거죠. 주기율표하고 지금 오비타라고 이렇게 대응을 1대1로 시키면서요. 1S, 2S, 2P 쭉 채우고 3S, 3P 채우는 형태로요. 1주기, 2주기, 3주기의 주기율표와 이렇게 오비탈 배치를 같이 보면서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 대응이 조금 더 쉽게 됩니다. 지금 홀전자수압이 6이라고 되어 있고 X의 경우에는 S오비탈에 비해서 P오비탈이 지금 절반이어야 돼요.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이 절반이어야 되고 그럼 S오비탈이 2개라고 했을 때는 절반인 거니까 하나에만 채워지면 되죠. 그럼 2S에 2개 채우고 2P에 하나 채우는 거니까 2주기에 13족 지금 X는 붕소면 가능하고요. 붕소의 경우에는 홀전자수가 1이죠. 그 이후에는 S오비탈이 이제 3개까지 전자가 들어있다고 해주면 P오비탈은 절반인 거니까 1.5인데 1.5는 뭐 당연히 정수가 아니니까요. X의 경우에는 B로 유일한 거네요. 근데 붕소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홀전자수압이 6이 되기 위해선 남은 Y와 Z에서 홀전자수의 합이 5가 나와야 되죠. 5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은 2와 3밖에 없기 때문에 Y와 Z에서 홀전자수를 2와 3을 각각이 대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Y부터 먼저 찾아보면 S오비탈과 P오비탈수가 같은 거죠.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P오비탈수가요. 그럼 가능한 조합은 S오비탈이 2개일 때 1S, 2S에 전자가 들어있을 때 2P도 전자가 2개까지만 채워지는 거죠. 2P에 2개까지 채웠다면 2주기에 14족 지금 탄소가 가능한 거고 홀전자는 P에 2개가 들어가면서요. 2개인 거니까 가능한 조합이네요. 우리가 2와 3이 필요했는데 2는 괜찮죠. 혹시 모르니까 남은 것들도 있나 확인해 보면요. 실전에서는 하나가 나왔으면 사실은 넘어가고 모순이 나오면 그때 돌아와도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찾아보면 일단 S오비탈과 P오비탈이 같은 것 중에서 2S까지 채웠을 때 2개, 2개로 같은 건 찾았으니까요. 3개, 3개로 같은 걸 찾아보면 이쪽에 채워져 있고 이쪽 P오비탈, 2P까지만 채운 거죠. 2P까지 전부 다 들어있고 3S에 전자가 들어있다고 했을 땐요. 3S에 하나 들어있는 3주기 1족 NA와 그 다음에 3주기 2족의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나트륨과 마그네슘 정도가 가능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다 탈락이네요. 홀전자 수가 얘는 1이고 얘는 0인데 지금 붕소 때문에 홀전자 수의 합이 6이 되려면 2하고 3밖에 안 되거든요. 1도 안 되고 0도 안 되는 거니까요. 탄소로 확실한 거고 남은 Z의 경우에는 홀전자 수가 3개 홀전자 수가 3개인 건 질소하고인 15족밖에 안 남았죠. S오비탈에 비해서 P오비탈의 수가 2배로 많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S오비탈이 2개일 때 P오비탈이 4개인 건데 그거는 뭐 15족 전자배치가 아니죠. S오비탈이 3개의 전자가 들어있으면요. P오비탈은 6개만 되는데 3개의 이렇게 6개가 다 들어있다고 했을 때 3P에 이렇게 3개가 들어가면서 2내의 경우에 홀전자 수를 만족하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S오비탈 3개의 P오비탈 6개를 잘 만족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대응이 됩니다. 기억번에 2주기 원소가 두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2주기 원소는 붕소하고 탄소 두 가지가 맞는 거고요. ㄴ번 원작과 전자수 X의 경우에는 3이고 13족이죠. Y의 경우에는 14족으로 4예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ㄷ번 홀전자 수를 Z와 Y에서 비교하고 있는데 3과 2인 거니까요. ㄷ은 맞게 잘 들어갔네요. ㄱ과 ㄷ이 맞는 보기죠.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킬러문항들은 수업 중엔 자주 강조했었지만 문제가 딱 읽고 나서 읽자마자 어떤 방식으로 풀려나갈 거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실력이 좋아져도요. 한 번에 끝까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는 자신감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풀려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어진 자료들을 출제자하고 대화하듯이 이런 자료를 줬으니까 이렇게 이런 자료를 줬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진 자료들을 어쨌든 한 번씩은 쓰고 나면 문제가 풀릴 거라는 자신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쭉 보면서요. 이 조건을 한 번 이상 쓰면 문제가 풀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읽어나가는 거고 항상 집중력은 처음 문제를 읽을 때 제일 높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풀이에 사용할 것 같은 자료들을 잘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도 A와 B가 반응해서 C와 C를 생성하는 반응이라고 돼 있고요. 처음에 반응식을 볼 때는 항상 개수가 두 개 이상 주어졌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개수가 하나만 주어진 건 안 주어진 거랑 똑같아요. 걔는 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 개수가 두 개 이상 주어졌을 때는 무조건 그걸 써야지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요.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B하고 C가 개수가 1과 2로 확정이죠. 그럼 B에 비해서 C가 두 배로 생성이 된다는 건 반응한 B에 비해서 생성되는 C가 두 배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써야 되는 자료고요. 아래쪽에 실린더에 A와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반응 전과 후에 대해서요. 질량이 아주 명확하게 주어져 있네요. 질량이 이렇게 주어지면 질량 보존 생각하게 되는 거고 남은 반응물에 질량을 줬고 반응 전 밀도와 반응 후 밀도가 같이 이렇게 주어졌으면요. 질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밀도에 반비례하는 값으로 부피비가 주어진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반응 후의 밀도에 대해서만 줬네요. 전의 밀도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Y분의 X, 반응 전 기체의 밀도비 정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남은 반응물의 질량을 통해서요. 2g이 남았다는 건데 B는 1g밖에 없으니까 2g이 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2g은 분명히 A가 남은 거고요. A가 2g 남은 거고 A가 2g이 이렇게 남아 있으려면 A가 4g이 반응한 거네요. A가 4g만 반응하고 말았다는 건 B가 모두 반응했다는 거죠. A가 한 개 반응물이 아니라 B가 한 개 반응물이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4g, 1g 반응해서 이쪽에 C도 써볼게요. C의 경우에는 그러면 5g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4대1일 때 5의 비율이 나왔으니까요. 아래쪽도 쓸 수가 있네요. 지금 4대1로 질량비로 반응하면 8g 모두 반응하는 상황이 될 테고 아래쪽에 2g 반응하는 상황이 될 테고요. 이쪽엔 그러면 10g 생성이 되는 상황이 될 테고 여기는 검산이 되는 거군요. 지금 2g 남아야지만 잘 풀고 있는 상황인데 B가 2g 남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들 지금 반응물의 남은 질량을 썼고요. 아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게 B하고 C가 개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B와 C에 대해서는 반응할 때만큼은 1대2라는 걸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B에 대해서 1g을 1몰이라고 해볼게요. 질량의 경우에는 지금 g 단위를 붙이기가요. 문자 하나만 쓰면 되니까 편한데 몰수의 경우에는 몰을 쓰려면 문자를 3개를 써야 되잖아요. 알파벳을요. 그래서 보통 수업 중에 많이 얘기했었지만 이렇게 질량 같은 경우에 g 단위를 제가 쓰고요. 몰수의 경우에는 몰수, 부피 이렇게 몰수에 비례하는 값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혼란이 되는 숫자들이 없다면 단위를 붙이지 않고 제가 풀이할 겁니다. 지금도 B의 경우에는 개수를 활용하기 위해서요. 1g을 1몰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몰을 붙이면 조금 더 명확하긴 한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요. 좀 헷갈리지 않는 것들은 습관을 잘 지키면 나중에 본인이 헷갈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잘 맞춰 쓸 수가 있거든요. 1몰 반응했다고 해주면 개수를 고려했을 때 그러면 생성된 C가 2몰이어야 돼요. 여기는 2몰이 생성됐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아래쪽에 얘도 2몰이 생성됐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B는 1g이 1이라고 했을 때 2g이면 지금 2몰이 죄송해요. 여기는 3몰이죠. 5g이 2몰이었으니까 여기는 3몰 생성됐다고 할 수 있고 B의 경우에는 1g이 1몰이었으니까 여기 2g이면 2몰인 상황이고요. 그럼 반응 후에 총 몰수는 나온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남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요. 아직 안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응 후의 밀도잖아요. 우리가 반응 후의 질량들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여기 7g, 여긴 12g이고 밀도가 나왔죠. 이거는 화학원 핵심 자료가 제가 얘기하는 건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나오는 게 밀도 밀도는 질량과 부피와 연계되어 있고 또 하나는 몰질량. 몰질량은 몰과 질량과 연계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몰농도. 몰농도는 부피와 몰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원 핵심 자료 3개는 셋 중에 2개가 주어졌을 때 남은 하나를 얼마나 빨리 캐치하냐가 핵심이거든요. 지금도 사람들마다 버퍼링이 좀 다른 게 학생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신 분들이 이런 데서 버퍼링이 좀 생겨서 그런데 지금 질량이 주어지고 밀도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부피, 즉 기체 같으면 몰수에 대한 자료를 주겠다는 건데 그걸 얼마나 누가 빠르게 캐치하고 또 계산을 해내냐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량과 밀도가 주어졌을 때 뭐가 주어진 거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길 수 있고 또 그게 부피를 중과라고 깨달은 사람조차도 만약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써야 되고 질량과 밀도가 주어졌으니까 질량을 밀도로 나눠야지만 부피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면 이런 데서 다 시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밀도, 몰질량, 몰농도는 시험지 받았을 때 안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항상 식변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평소에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수준은 어디까지냐면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질량이 주어졌고 밀도가 주어졌으면 한 번이에요. 지금 질량은 7대 10이죠. 1번과 2번 실험에 대해서 질량은 7대 12로 주어졌고 질량은 밀도로 나누면 부피거든요. 지금 밀도는 7대 6으로 주어졌습니다. 계산해주면 약분 되면서 1번과 2번 실험에서 부피 즉 부피이자 몰수가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실험에서 지금 몰수가 6이라고 나왔으니까 1번 실험에서는 몰수가 절반 지금 부피가 절반이라는 건 몰수로 절반이라는 거죠. 여기가 3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3이 되려면 A2g에 해당하는 게 1이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소한 거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3개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혹시 제 수업을 안 들으셨으면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질량이 주어지면요.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몰질량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누면 몰수 둘을 곱해주면 질량이죠. 항상 질량은 뭔가 나눠주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편한데 질량은 부피로 나누면 밀도 질량은 밀도로 나누면 부피 부피와 밀도를 곱해주면 질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몰수는 부피로 나누면 몰롱도 몰수를 몰롱도로 나누면 부피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건 몰롱도와 부피를 곱해서 몰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화학원 핵심자로 이 3개에 대해서 셋 중에 2개가 주어졌을 때 남은 하나를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구하는 연습 이게 충분히 돼 있으면 이런 것들 나왔을 때요. 자료 해석도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 잠깐 딴 얘기를 했네요. 돌아와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질량과 몰수를 잘 표시했죠. 그러면 바로 이제 개수들 찾을 수가 있는 게 A의 경우에는 그러면 2g에 해당하는 게 1인 거니까요. 지금 반응할 때 B하고 C는 이미 몰수비가 나왔고 A만 맞춰주면 되는데 A가 4g이 반응한 건데요. 2g당 1이었으니까 4g이면 2배에 해당하는 2가 반응한 거예요. 이런 사소한 습관이 중요한 게 반응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놓고 있으면 몰수에 대해서는 반응할 때의 비율이 개수의 비율이 되는 거죠. 지금 2대 1대 2로 반응한 거기 때문에 위쪽에 A의 개수 2로 찾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밀도가 몇 배냐 정도만 찾아주면 되는 거고 반응 전 밀도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주어져 있고 부피만 찾아주면 되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몰수를 찾아주면 되고 몰수와 아까 마찬가지로 표시해보면 A는 2g당 1이었으니까 6g이면 3이고요. 8g이면 4가 됩니다. B의 경우에는 1g당 1이었으니까요. 1이면 1이 되는 거고 4면 4가 됩니다. 그럼 여기 적혀있는 게 몰수이자 부피 B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료고 질량은 여기에 있죠. 마지막 상황에서 y분의 x를 구하는 것도 어떻게 구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요. 좀 사소한 거지만 계산은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면 제가 이런 것들도 오티, 크포 오티하면서 김준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수 형태의 자료는 지금 밀도가 몇 배냐잖아요. 그러니까 y분의 x를 묻고 있는데 이렇게 y분의 x를 물었을 때는요. 한 번에 보통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밀도가 몇 배냐죠. 그럼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 즉 질량에 비례하고 부피에는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자 x를 주어로 잡아서 1번 실험이 밀도가 몇 배냐인데 1번 실험이 질량은 12하고 7인 거니까 12분의 7배 1번 실험이 부피는 몰수를 보면 되죠. 8에서 4로 절반이에요. 대신 부피는 2분의 1배라면 부피하고 밀도는 반비례한 게 있는 거니까요. 이 분수에 있는 것들은 항상 역수를 취해주는 느낌으로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으로 어떻게 한 거냐면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몇 배인지 그대로 써주고 부피는 반비례하는 거니까 역수배해서 써준 겁니다. 뭐 이런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게 되죠. 지금 같으면 6분의 7이 바로 나오고요. 익숙해지시면 사실 이런 것들 안 쓰고 그냥 바로 쓰는 거라서요.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분의 x는 6분의 7이고요. a는 2인 거니까 곱해주면 3분의 7 형태가 되죠.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를 마지막에 6대 7 결국 y하고 x를 6대 7로 구하는 건데 이 6대 7을 구하는 과정에서 밀도에 대해서는 혼합기체의 밀도가 평균 분자량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분자량으로 몇 대 몇이냐 이런 것들을 4분으로 찾아도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평균 분자량은 몰수로 몇 대 몇이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하면서 같은 몰수일 때의 질량이 1일 때 얘는 2g b는 1일 때 1g이기 때문에 a와 b의 분자량이 2대 1이라는 걸 찾아놓은 상황이거든요. a와 b의 분자량이 2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a와 b가 혼합된 기체에 대해서는 혼합기체의 밀도가 몇 대 몇이냐는 혼합기체의 평균 분자량이 몇 대 몇이냐를 찾아도 되고요. 근데 네 분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번 실험은 반반 섞은 거니까 이번 실험은 1.5가 되겠죠. 2와 1을 반반 섞은 거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1번 실험의 경우에는 3대 1로 섞은 거니까요. 3대 1의 내분점을 갔대 a 쪽으로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2와 1 사이에 3대 1 내분점이자 a 쪽으로 가까운 거니까 계산이 익숙하신 분은 이런 계산도 금방 편하게 하죠. 1.5와 1.75가 되고요. 4분의 6과 4분의 7인 거니까 y분의 x를 6분의 7이라고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풀의도 괜찮을 것 같아요. 19번까지 풀이했고 마지막 20번 중화반응 캘러문양 풀어보도록 할게요. 2과가 섞여 있고 이렇게 3개 이상이 혼합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이온표를 활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간결해요. 우리가 이온표를 적는 거 자체가 가장 정석적인 풀이이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가장 간결한 풀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미 표가 제시되어 있으면 이 표에 표시하는 것들도 괜찮은데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사실 이 표에 바로바로 풀어도 되거든요.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이온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여기 적는 거나 이온표에 적는 거나 시간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이온표가 빠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 표가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실험 과정들이 보통은 쭉 제시가 되죠. 최근 문제들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주는 게 아니라요. 실험 가나 이렇게 가면서 실험 과정들이 쭉 제시가 되는데 그럴 때는 더더욱 표가 없으니까 내가 이온표를 작성하고 거기에 숫자를 채워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좋은 풀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쭉 자료가 제시되어 있었고요. 혼합 용액에 대해서 1, 2, 3을 분석하는 실험이었고 제시된 자료가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 합 주어져 있었어요. 몰롱도가 제시되어 있고 지금 부피가 명확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농도의 부피를 곱해야겠죠. 여기는 10ml 상황이 되고 여기도 10ml 상황이 되면서 몰롱도의 음이온 몰롱도를 기준으로 부피를 곱해서요. 음이온 수에 대한 상대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음이온 수가 5대 3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고요. X도 구하라고 했겠죠. X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부피가 얘는 16이기 때문에 16ml 기준으로 16X에 해당하는 것. 음이온 수에 대한 상대값을 찾고 나면 16X 자리도 찾아서 X도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와 A를 찾으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온표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 적고 시작을 하는 거죠. 양이온의 경우에는 지금 H 플러스가 있고요. 양이온 Y 플러스가 있고 양이온 Z2 플러스가 있고요. 음이온의 경우에는 지금 X 마이너스가 있고요. 5H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1번, 2번, 3번 실험에 대해서 적어 나가는 거고 이때 농도는 위쪽에 적어주면 되는데 Y 플러스가 0.1 몰 농도짜리고 Z는 A 몰 농도짜리였고요. 여기에 X 마이너스 0.8 몰 농도짜리 이 구경꾼에 대해서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이제 이온 수 또는 몰 수 같은 것들을 적어보면 되는데 지금 명확히 주어져 있으니까요. 1번 실험에서는 X 마이너스가 4만큼 들어가 있고 Z2 플러스가 5A만큼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5ml의 A 몰 농도인 거니까 5A만큼 들어가 있고요. 지금 밀리몰 단위로 쓰고 있는 거죠. Y의 경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얘는 빠져 있고 아직 X은 모르니까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2번 실험의 경우에는 X 마이너스가 0.8이 들어갔고요. Y의 경우에는 0.4가 들어갔고요. Z의 경우에는 그대로 5A가 들어갔죠. 이렇게 둘은 지금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사실 미리 적어놔도 되는데 어차피 얘는 쓸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미리 적어놓을까요? 이 아래쪽은 X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3.2가 들어갔고 Y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0.6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6A가 들어간 상황인데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어디였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음이온 수가 5대 3의 비율인 거니까 여기서 음이온은 X 마이너스하고 OH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있는 음이온에 비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음이온이 지금 5분의 3배로 준 겁니다. 이런 이온표를 적어보면 양전화와 음전화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바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X 마이너스하고 OH 마이너스를 보면요. 지금 음이온 수가 5분의 3배라고 되어 있는데 음이온들이 전부 다 일가음이온이죠. 일가음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 수가 5분의 3배가 된다는 건 음전화의 총합이 5분의 3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액성 판단 같은 것도 어떻게 해주시면 그냥 편하냐면 음전화의 총합이 5분의 3이 돼야 된다. 그럼 양전화의 총합도 5분의 3으로 줄어야 되죠. 양전화의 총합이 5분의 3으로 줄어야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H 플러스 없이 여기 H 플러스가 없었다면 양전화 얘만 해도 그대로인데 오히려 는 거죠. 지금 음전화의 총합이 5분의 3으로 줄면 양전화의 총합이 줄어야 되는데 만약에 H 플러스가 없다. 그럼 양전화 얘로 끝인데 양전화가 오히려 는 거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H 플러스가 무조건 들어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얘가 들어있으면 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바로 이제 남은 자리를 채워나가면서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는 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은 이 자리도 지금 모르는 거면 사실 그냥 같다라고만 놓고 그냥 빈칸으로 두고 숫자를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쓴 거고 지금 5분의 3배, 지금 0.6배면 남은 자리들이 보통 숫자로 채워지는 게 4를 기준으로 지금 0.6배인 거니까 2.4가 돼야 되죠. 2.4가 되려면 0.8인 거니까 여기에 1.6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전화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전화가 총 2.4라면 플러스 전화도 2.4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OH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가 여긴 없다는 얘기니까요. 둘이 2.4를 맞추려면 얘는 0.4밖에 안 되죠. 얘가 1을 맞춰야 되고 2갓짜리니까 1을 맞추려면 이 자리가 1인 겁니다. OA가 1이 되려면 A는 벌써 찾은 거네요. A는 0.2라고 찾은 거고요. A가 0.2 대입하면서 여긴 1이 되고 이 자리는 그럼 1.2가 되는 거고요. 그럼 뭐 이런 자리도 찾을 수 있겠죠. 묻진 않은 것 같지만 지금 4라고 했을 때 음전화가 4면 양전화도 4가 돼야 되니까요. 얘로는 2인 거니까 이 자리 2라고 찾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도 금방 찾게 되는 게요. 지금 3.2, 음전화가 3.2인데 양전화는 둘을 더했을 때는 2.4와 0.6이면 3이에요. 전화 균형을 맞추려면 얘 없이 이쪽에 0.2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와 음이온에 대한 것만 물어봤는데요. 음이온 우리는 지금 부퀴를 곱해서 음이온 개수에 대한 비율을 알고 있는 건데 이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저는 얘를 가지고 해볼게요. 첫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에서요. 음이온 개수비가 5대 4입니다. 5대 4가 됐다는 건 여기가 50이라고 했을 때 상대값으로 이 자리는 40이 돼야 된다는 거죠. 16X가 40인 거니까요. X의 경우에는 넘겨주고 8로 나눠주면 2분의 5가 되는 거네요. X는 2분의 5가 되고 A는 아까 5분의 1이라고 구했죠. 0.2이자 5분의 1인 거니까 곱해주면 2분의 1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앞부분에 좀 까다롭다고 여길 만한 문제들이 많지는 않았고 또 4페이지도 킬러문항이 당연히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운 형태로 3월 학평이니까요.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쉬운 문제가 또 존재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는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고 지금 문제를 풀고 나서는 아마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이런 고민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아마 지금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렸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수업 중에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사실 문제에 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시작은 어떤 게 문제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정의하는 그런 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꾸 왜 문제가 안 풀릴까 이렇게만 고민하다 보면 조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그럼 결국 문제가 풀리기만 하면 다인 거냐 근데 내가 아무리 문제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오랜 시간을 거쳐서 풀렸다면 그게 제대로 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에 제대로 인지해야 될 게 여러분 화학원은 문제가 왜 안 풀리는가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고민을 문제가 왜 시간 안에 안 풀리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풀리더라도 그 방식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풀어서는 내가 문제를 하나 맞추면서 시간이 부족해지니까요. 너무 오랜 시간을 썼으니까 문제 하나 맞추면서 다른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꼴이에요. 내가 다른 문제에 할애해야 될 시간을 앞에 문제에 쓴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실 때 사면 학평 보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고민의 방식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설과기 쭉 보시면서 이렇게 풀이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으면 아직은 이제 시간이 충분한 편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좋은 습관 제가 중간중간 습관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별게 아닌 습관 같지만 이런 것들을 쭉 풀이하는 것들을 보면서 고쳐나가다 보면 분명히 조금 더 성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일단 시험 보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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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